자 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지구멸망 60초전이라는 게임이구요 우리나라 게임인 것 같네요 모바일 게임으로 별점 4.6 짜리 게임입니다 굉장히 별점 높죠 저는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pc로 돌리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게임인지 모르기 때문에 듣기로는 지구멸망 60초전에 무슨 일을 할지 뭐 그런 식의 게임인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시작합니다 아 거대한 운석이 충돌에 지구가 곧 멸망한다고 합니다 아 아까 너무 말을 많이 했나봐 지구가 멸망하게 했지 남은 시간은 노력을 60초 뿐이라고 합니다 20년이나 걸려 아 참 옛날에 이런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지구가 멸망을 하고 60초면 할 수 있는 게 없지 평소에 억누르든 욕망을 불살라버려 아니면 한 그루의 사과나무 집어봐 40초에 3 40초에 지구가 매우 배만 하는 게 없지만 40초에 지금부터 오고 오 오케잇 아 알 알 아 아 아 뭐야 이게 걔 왜 이렇게 끄냐 걔 죽었어 아 어디 어떻게 죽어가면 되나 그냥? 어 다음에 또 있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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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이상한데 이거 어휴 아 아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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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센데 이길 수 있는거야? 물건을 가져와서 제압을 해야되나? 일단 가자 강하다 아아 위로 못가는거야? 방법이 있나 어떻게 가는 방법이? 오오 이렇게 하는거구나 아 이미 늦었어 오 나는 지구와 함께 죽고 말았다 결국 좋은 인생이었다 놀떠서 하얀 풍경 밖에 보이지 않는군 얘가 바로 천국인걸까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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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참동기술을 마치 영화 매트릭스처럼 짧은 시간동안 가상의 삶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관찰하려면 제사람이 진짜 성격을 알 수 있죠 그럼 사실은 흐흫 흐흫 내 친구도 있어? 아 이렇게 엔딩이랑 연관이 되는거야? 한 행위가? 살인마 엔딩이 어우 야 잘 만들었는데 엔딩 하나가 아닌가 본데 좀 더 해보자 시작 잘 만들었네 되게 잘 만들었네 스킵 꼬마 꼬마 죽여 일단 꼬마 죽여 꼬마 꼬마 죽이고 야구 선수 죽여 야구 선수 죽여 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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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 죽여 가자 깜짝이야 아 못할라 그랬는데 아아아 죽을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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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게임 이상한데 흐흫 어 얘네 강해 더 센거 가져와야되나봐 아 아 짜증나네 아 가자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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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지 않았어? 아우 진짜 쏙 너지 너지 너 총이지 그치 어 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이게 뭔데 핵폭탄 안테나 이게 뭔데 아 핵폭탄으로 운석을 맞춰서 구하는건가보다 너무 자 전자 성격 알 수 있죠 기다려볼까 가만히 안 때리고 사위에 격려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핵을 폭파시켜 모두를 죽여 어 일단은 일단은 지금 한번 돌파를 해보고 6주 지나는 건 나중에 해보자 되게 재밌는데 게임이 괜찮네 자 일단 보내 주고요 보내 주고요 아 아 가만 안 둬 아 진짜 여기서 엔딩 볼 것 같아 일단 먹고 가자 오지마 아 뭐야 뭐야 총 총 총 총 총 내놔 총 어디 갔어 야 총 내놔 아 이거 갔다 오면 안 되나 보다 거리 때문에 아 애를 죽여서 그렇지 아 늦었어 건방지게 가자 어 아 아 이건 아니야 이거 아까 똑같잖아 스킵하자 아 너무 멍청하겠다 생각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다시 다시 자 오히려 되게 재밌는데 한 5분 할 줄 알았는데 잡 박고 때리고 그니까 핵미사일을 일단 가져오지 말고 총으로 좀 가자 도망가는 건가 로켓이 로켓으로 아니면 아이씨 아 시간은 넉넉해 아냐 이거 깨고 아 아냐 아 없지 먹어 먹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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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저러고 다니냐 아 60초 전에 나서 이해한다 그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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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그거 터뜨렸어 아 진짜 미쳤나봐 총을 한 방에 터지면 어떡해 엔딩은 아마 4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4개 정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진엔딩은 보자고요 세 개를 구합시다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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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 아 총 그치 아 제발 진짜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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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 꼬맹이 저거 왜 여기 있는 거야 누가 이런데 꼬맹이를 데려다놔 아 아 혹시 다 저기 쓸모가 있는 건가 어 여기 야구방법 주는 이유가 있는 건가 아 아 세번째야 이번에는 반드시 자전거는 뭐냐 뭐가 다 의심된다 뭔가 엔딩이랑 연결됐을까봐 아 아 그치 핵미사일 가져가지 말자 어 아니 가져가야 돼 응 가져가야 될 것 같애 안 가져가면 안 돼 가져가 쏘지 말고 최대한 쏘지 말고 입구만 두발 열고 그냥 무시어 갈 수 있네 양복무게 뭐야 자폭하는 거야 자폭하는 거야 자폭하는 거야 아 야 대박 와 대박 와 대박 자폭 맞네 나는 죽고 말았던 좋은 인생이었다 야 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가상키 꺼지는게 잘 안 돼 풀릴 때가 있어서 사실은 가족들도 보고 계셨습니다 진짜 드디어 칭찬하겠네 보고 있었어 보고 있었어 하 브루스 위리스 하 아 뭐야 왜 그래 조카는 진짜 조카는 운석쿠파했디 아 기다려보자 아니면은 뽀뽀만 하자 어 뽀뽀만 하고 다니자 좋은 생각이야 그냥 기다리면 침침하니까 뽀뽀라도 하자 쪼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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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? 신기하네 엔딩 맞나본데 따라오기도 하는데 아 잠깐만 보내줘 야 들어와 아 아니 주먹지 안 할거야 다 덤벼 어 이거 뽀뽀해도 내려놓는구나 아 이렇구나 이거는 좀 오래 걸린다 아니 절대 안 이두를거야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아 이거 안 도망가 감히? 어 똑같을까 똑같을라나? 어 가보자 남자들의 키스를 퍼붓는 거야 남자들의 키스를 퍼붓는거야 예상 못한 커밍아웃 엔딩 오 이거 엔딩 되게 많나봐 이거 들어가면 볼 수 있나? 다? 엔딩 목록 엔딩 목록이 되게 많네 영웅도 있어 종판자살 쓰레기살인마 60초에 행복한 60초 혼잣만 달출 오 별개 다 있네? 영웅은 예 동쪽 경찰은 미인계에 약하니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과해보자 미인계에 약하다고? 아 알 것 같아 아 자꾸 주먹 누를 것 같아 실수로 미디온 빨리 와봐 안심한거 가자 되게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생각을 해서 만들었대 촉촉하다 잠깐만 잠깐만 변한게 없는거 같은데? 아 해그를 해야되는구나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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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에 되게 짧았다 근데 그럼 걔를 때려야되잖아 일단은 걔는 때려야되잖아 걔는 때려야되잖아 걔는 때려야되잖아 그럼 걔는 때려야되잖아 그럼 얘 죽이는건 괜찮은거야 그럼? 얘 죽이는건 괜찮은거야 그럼? 얘 칼을 맞고 죽지 않을까 이거 가져가면은? 그런거 아니네? 가자! 저 걔네 왜 따라와? 하지 말아라 잘왔어 잘왔어 빨리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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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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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없어 아까정도네 한명도 안죽이고 하면 영웅이라는거지 좋아! 걔를 죽였는데 모르겠다 성격을 알수있어 사실은 가족들 한개 보고계셨습니다 성격을 알수있어 사실은 똑같네? 뭐야 똑같잖아 동반자사 랜딩이였어? 운속폭파 아 운속폭파네 모르겠다 쓰레기는 최대한 많이 죽이자 행복한 60초 순만 쉬는 아 행복한 60초 아 순만 쉬느니 가만히 있는건가 그니까 여자한테 뽀뽀하면 된다는거지 결론은 아 최대한 많은 여자에게 뽀뽀를 하자 가자 웃김 이상해졌는데 됐어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이렇게 얌전히 있냐 나 집에 못들어가나? 아 게임이 좀 이상한데? 빨간이 어디갔대? 빨간이 어디갔어? 좋아 나중가면 진짜 저런거 있지않을까? 나중가면 진짜 저런거 있지않을까? 공무원지업 있지않을까? 제일 행복해보였어 여자친구는? 너는 다행이 없냐? 캐릭터 나중가면 그녀는 다행이네 아 아... 크... 이거 보니까... 엔딩 보긴 했네? 어... 크... 천국인걸까? 눈을 뜨세요. 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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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되게 잘 만들었다. 아 이렇게 됐고 이제 뭐 볼 거 본 거 같은데? 쓰레기 엔딩 한번 볼까? 쓰레기 살인마 혼자만 탈출 아 쓰레기 살인마랑 혼자만 탈출 볼까? 다 보자 그냥 영웅은 몰라도 쓰레기 살인마라 그랬나? 다 죽이자 다 죽이자 다 죽이자 내놔 방문에 내놔 일단은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빨리 그치 아 총으로 죽일 거야 그치 하나 아 여기서 쏘자 그치 좋은데 빠르고 좋구만 뒤까진 안맞는구나 오우야 아 제발 잊고 있었어 아 그냥 가자 콤란 아 아 아 아 야 얘 안맞나 그냥? 그럴리가 있나 가자 가자 아 아 마지막 커플을 좋아 가족을 보게 하는 게 아 아 아 쓰레기 살인마 엔딩 또 이제 뭐 있어 영웅이랑 숨 난 시기는 그냥 이거지 아아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었구나 그럼 일단은 혼자 탈출하죠 탈출하고 내놔 이게 더 빠른 것 같애 1초 빠른 것 같애 충 내놔 빨리 가자 시간 아깝다 이게 맞았나? 아 가자 혼자만 탈출 진짜 피할 수 있네 기묘하다 진짜 탈출하면 어디로 가는데 나미크선 가나? 자동적으로 끝내야 되는데 아하 큰일인데 아 밋밋하다 조금 혼자만 탈출해서 반응이 좀 궁금했는데 반응이 궁금하다 가족들 반응이 숨만 신을 하고 영웅 해보죠 영웅이 제일 좋을 것 같으니까 숨만 신을 하고 60초 기다리면 되죠 아하 저는 편집을 할 생각이 없으니까 혹시 유튜브로 봐주시는 분들은 60초 알아서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숨 마시자 진짜 건들지 말자 아 아무것도 누르지 말자 물 한잔 마시자 할인수 불닭이 오겠습니다 변신주śmy 사에 오겠습니다 고기만로 وف으면 에이 가 Por très 40 famili 또 뭐 뭐 으 으 4 으 5 으 아 잘 터졌네 타이밍 좋게 자 마지막에서 두번째죠 순서상으로 마지막이고 어 뭐야 이렇게 칭찬한다고? 아 이게 정상이라는거야? 아 이렇구나 그냥 가만히 있는다 뭐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아 어떻게 보면 이게 해피엔딩이네 숨만 쉬는 엔딩이 추가됐습니다 어 이거 아 이걸 해보고 싶은데 영웅이라면 지구를 구하면서 한 명씩 생산 안돼 잠깐만 그러면은 동반 운석 폭파는 뭔데? 어 그러면은 그냥 타고 가기만 하면 돼? 영웅이면은? 어 그럼 그게 다야? 어 그런거 보네 해구 얘기가 없는거 보니까 나는 해구로 터트려서 자기만 죽는건줄 알았는데 근데 구하는거잖아 일단 뭐 됐어 영웅이라길래 한 명도 상처입히지 말고 가라 아 잠깐만요 그쵸 꼬마는 무슨 날벼락이냐 아 아 아 빨리 오세요 그냥 가면 되는거야 이렇게? 그냥 가면 되는거야 이렇게? 이게 뭔 차이인데 이게 영웅이라고? 이게 영웅인데? 이게 왜? 이룸이룸이룸 끝나는건가? 유선 때려도 소용없잖아요 기다려보자 영웅이 왜 영웅인데 이게? 어 어 이게 뭐가 영웅이야? 다 죽었는데 어 죽은거잖아 그냥 아 그냥 노력은 했다 이건가? 보자 아 뭐야 아 아 잠깐만 여웅이라면 지구를 구하면서 한 명도 희생해서는 안돼 동쪽 경찰이 미행기가 약하니 평화적으로 통관 못해가지고 양손이잖아 한 명도 안 죽이고 가는거 같은데 어 한 명도 안 죽이고 로켓을 타고 가는거 같은데 개를 어떻게 돌파해야되지 안 죽이고? 그 개를 돌파할 방법을 모르겠네 일단 해봐야겠지 타면 바로 올라가니까 핵으로 폭발시키는거 맞는거 같은데 운접폭파는 영웅을 운접폭파해서 사람을 안 죽이는 방향인거 같은데 아 개를 죽였을때는 아까 안됐단 말이지 한 명 아 개를 어떻게 아 개를 개를 작지해주면 되겠구나 같은 개를 아 아 그렇구나 아 맞아 맞아 그 방법이 있었지 뽀뽀 세 번으로 가면 되네 그냥 아 그렇네 아 가봐 좀 방해돼 그렇지 만약 방금꺼에 자전거 탄 사람 맞았으면 좀 그랬겠다 아 시간 없다 근데 시간이 없을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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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없으니까 bust어 아 자 idan 아 방해하지마 그치 아 시간 너무 없는데 5초 남일라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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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 빨리 오세요 가자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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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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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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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안 남았어 아 빨리 빨리 그치 아 아 아 좋아 진엔딩인 것 같다 이거지 사실은 이제 진짜 조카둘 재밌었을 거 아니야 이번에는 이게 진이지 멋지긴 한데 여기 위화감이 느껴져서 슈퍼히어로를 주인공으로 하는 게임을 보는 거 같달까 여러 번 해본 거 아니야 나도 악당이 나타나면 이게 해피엔딩이요? 반응이 안 좋은데? 가만히 있는 게 최고잖아 자 어찌됐건 이거 뭐죠? 박사입니다 이 게임을 마지막으로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처음으로 본 엔딩이 사... 동... 동... 가상현실을 가끔 상상하곤 합니다만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? 아... 이렇게 해서... 오 진짜 끝났네 오우야 진짜 잘 만들었다 자... 흫... 뭐... 아... 아... 지구며맹 60채전이라는 게임이었고요 되게 참신한... 내용인데... 참신한 내용이라서 받았는데 되게 완성도가 좋았어요 엔딩도 되게 다양했고 잠깐 가볍게... 한번... 멸망할 때까지 즐기는 그런 줄 알았는데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어 근데 광고도 없어요 그냥... 스윙 구조가 아예 없는 것 같은데? 어 근데 되게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저는 여기까지...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... 그럼 다음 게임에서 뵙도록 하죠 뿅!